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류딘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온앤온 집회에 참여한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목회자들에게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앤온 집회를 하게 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쁜 곳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은 아픔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역사에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미움을 받았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만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이 문제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2016년에 서울대학 가을학기 개강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었습니다 그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 중에 대표 기도를 맡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다 버려지게 제목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깔끔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부분에 가서 그 자매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은 그 자매에게 있어서 그저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여학생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부응만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그러면 교회만 아니고 사회와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무너진 일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살율이 가장 높고 낙태율이 가장 높고 이혼율도 가장 높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살기 좋아졌다고 그것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한국교회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 다시 일으키시는 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바닥을 친 건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만 남은 건가 아니면 더 무너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더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봉사를 많이 못한 것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은밀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욕심하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음란하게 행했던 일들 다 회개할 제목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 정말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은 1900년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산 것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도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응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의 부응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친구의 돈, 맡겨준 돈을 그가 가로챈 것, 도죽질한 것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부응이 터졌습니다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회개의 부응의 시작은 우리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하디 선교사님이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죄를 회개했길래 그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선교사인데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선교사 자신이 무시하고 살았던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했던 죄 그 죄를 선교사님 모임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산 회개의 대 부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감리 교회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부응을 가져오는데 그 부응의 핵심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놀라웠게 느끼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부응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에스겔 놀라운 예언의 사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부응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늘 보던 하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갑자기 늘 보던 하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 사도행전 7장에 세대반이 순교할 때도 세대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는 순교의 길을 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합니다 정말 의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도 전혀 주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대연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부응이 떠난 때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바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웠게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감리 교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응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실제가 되는 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응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부응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감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꼭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수 있겠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때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실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그들은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머물고 마지막 성찬도 했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참 짧은 기간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기도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열흘 동안의 기도는 굉장히 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전심으로 열흘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흘 만이라고 한다면 작정할 수도 있겠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흥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열흘까지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120명만 남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온앤원 집회를 각 교회가 다 함께 하면서 한 주간이라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같은 역사가 1900년대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실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이 올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참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부흥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때 제가 부흥에 대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흥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부흥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제가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유입니다 부흥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주님 제 안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제 생명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저 제 안에 오신 것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더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나중에는 거의 통곡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의 기도가 나중에는 정말 기쁨의 환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제 안에 너무나도 뜨겁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스스로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아래는 부흥의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파기만 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흥의 우물을 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부흥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가 필요합니다 감리교 온앤온 집회 함께하는 교회 또 이 집회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의 우물을 같이 파는 자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할 때마다 초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까이에 1700년대에 영국에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웨슬리의 부흥 운동도 기도의 우물이 터져서 부흥이 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조나단 에드워드로 인한 부흥의 운동도 기도로 터진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역시 기도로 터진 것입니다 부흥이 없이는 우리는 파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어 일어날 건지 아니면 나라 전체가 파멸로 갈 건지 우리는 그 선택 그 절박한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흥이 없이는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독일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그 히틀러 배우의 무서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도 그 히틀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던 것 독일 교회 안에 진정한 성령의 부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이게 정말 무서운 사탄의 역사인지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독일 전체가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미국도 똑같은 처지가 될 뻔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침체에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에 결정적으로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미국의 전체 운명을 바꿨습니다 역시 그것도 기도의 우물로 터진 부흥이었습니다 아주사 거리라는 책을 쓴 프랭크 비틀맨 목사가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주시도록 간고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거나 그러면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 살 수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데 우리 집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성도들은 마땅히 한국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없이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도 제대로 못 모이고 여러 모임들도 다 중단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코로나 확산에 빨리 멈추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준비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나에게 기도하기를 빨리 코로나19 문제가 다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모이기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아마 그때가 오겠죠 그러나 다시 모여서 우리가 얼마쯤 지나지 않으면 또 힘들다 또 괴롭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모여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은밀한 죄에 빠지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부담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모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그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진정한 부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지는 역사가 부응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하듯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주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의 이 어려움이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부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진 이제는 잠을 잘 때조차도 아침에 눈을 뜰 때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되신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그 불이 임해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지만 진짜 믿어지는 모든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집회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한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를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부흥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참 막연하게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놀라운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처럼 간절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이래 우리 온앤온 집회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간절히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온앤온 집회를 하게 되기까지 이 일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온앤온 집회에 참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연합하는 기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리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주님이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감리교회 부흥이 임하길 그리고 이 부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길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감리교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포기하지 않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목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움을 향한 아버지 갈급함이 가여 주시옵소서 구움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대로 놓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대로 나 믿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서로 연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불만이 좋게 여전하시옵소서 우리가 뽐배하자 아까 생각하소서 또 기도하시옵소서 흥의 병안 Casting 소망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car 바람하는 애와 내 signal 사랑하며 가여드 grabbed 주님의 은혜가 우리까지 우리까지 puedo Thank you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교회의 부응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의 부응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바뀌어야 하고 나라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응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과 음란과 폭력과 분열로 가득한 도시와 나라 안에 부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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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